자, 그러면 나는 일단 저걸 해야 되겠다. 야, 운동기구도 있네. 오, 됐다. 맞지? 스펠. 야, 들리. 아, 망칠까 봐. 되게 좋은 건데. 내가 잘 못 그려. 달려! 아, 이거 알통을 못 그리겠어. 힘줄은 뭐예요? 힘줄이 이렇게. 파란색이 이 삼색을 잘 활용해야 돼. 이 전라도 방원이기도 해. 아, 멋을! 이기도 하고 근육 멋을. 그래서 아텔리어의 모습. 아텔리어의 모습. 아텔리어의 모습. 아무나 못 들어오는 철저한 멤버십을. 그러니까 177 미만. 키 177 미만만 들어올 수 있는. 호주니까지. 둘을 위한 공간이지, 사실. 차는 못 들어와. 이거 비밀번호 노출되면 안 돼요? 됐어. 어디 거북손하고 그거는 어디 있는 거야? 다 거기야? 한번 보자. 네? 거북손. 나 가보려고 한번. 거북손이랑 한번. 가시죠, 선생님. 잠깐만. 가자. 네, 선생님. 어, 선생님 장화 신고 가실 거예요? 그럼. 산책 가시는데? 산책에는 장화야. 아하. 나 청담동에서도 이거 신어. 장화. 어때? 완벽한 세팅 이제. 완벽한 세팅 이제. 어, 선생님 조심하세요. 어. 어. 야, 바로 내려오니까. 여기 이런 게 있네. 와. 아, 이 거북손 있다. 어디. 여기. 오, 호, 호, 호. 오, 호. 오, 호. 오랜만에 보는구만, 거북손. 이게 거북손이야? 오, 야, 이거. 오, 야. 음. 맛있다. 우와. 많다, 거북손. 잠깐만. 오, 야, 이거 잠깐만. 호, 호. 오, 호. 오, 호. 우리가 또 거북손. 네. 또 채취 또 이거 잘해야 돼. 이거 옛날에 어떻게 땄지? 아, 이거지. 봐봐. 오케이. 오케이. 야. 와, 선생님 잘 따시네요, 선생님. 되게 잘 따시네요. 나는 요새 이런 게 재밌더라. 나 이런 거 싫어했잖아. 네. 근데 이거 좋더라고. 재밌으세요? 응. 이거 좋더라고, 나는. 여기도 많네. 다 내 거야. 오, 좋아. 됐어. 됐어. 다 해봐. 이게 빠져야 되는데. 얘를 살살살 달래가면서 해야 돼, 이거. 살살살살. 어이... 난 이렇게 애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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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라가면 돼야 돼. 살살 이렇게와 외 외 외 외 외 외, 어이 외 외 외 외 외 외. окойνα. 이렇게 해서 오와,lah, och stewardship. 어, 어, 맞지? 어, 어우, 대박! 채워가지고 가자. 아득이야, 선생님? 그럼! 아, 일단 거북손을 거북손을 다 따가지고 가자고. 네네, 선생님. 잘했어! 오! 이거, 이거 한번 따봐야겠다. 이거야, 야, 봐봐. 저거는 무슨 맛이에요? 이거? 이거 사과맛. 아, 내가 좋아하는 맛이다. 이게 삿갓조개잖아. 어어, 야, 이거, 이거 봐. 자, 삿갓조개. 아, 삿갓조개가 좀 귀한 건가? 잘 안 보이네요. 아, 여기 하나 있다. 어디? 여기 하나 숨어있어. 그렇죠. 아, 좋아. 어. 아, 좋아. 귀한 거. 이거면은 뭐 해 해가지고 한 다섯 명에서 넉넉히 먹지. 이 정도면. 아, 많이 땄다 그래도. 아, 근데 진짜 많이 땄어요, 선생님. 올라갈까, 이제? 네, 선생님. 고만하자. 가자. 좋았어. 어, 굉장했다며. 굉장했지. 어. 그리고 되게 흐뭇해. 나 내가 잘하는 걸 알았어, 그리고. 엄청나겠다. 이거면. 이거면 다 다음번까지 먹어. 한번 씻을까? 네, 선생님. 아니야. 호준아, 그거 손 시려. 왜 타지 마. 잠깐만. 선배님, 재밌으시다고. 별로 의욕 없이 가지 않았어? 어. 싫어하지, 나 이런 거. 이건 거북시 언니랑 색깔 찍겠다는 데 보여줘. 어? 일하라는 얘기야. 어, 그래. 채취 수리업. 수리업. 낚시. 산책. 저 진짜 싫어하지. 근데 이거 좋더라고. 싫어야지. 좋잖아, 그치? 응. 어우. 좋잖아, 그치? 좋잖아, 그치? 응. 어우. 수이 큐. 고기. 수이 큐. 오. 수이 큐. 오. 수이 큐. 응. 오. 아. 오. 빙. 아. 어. 패션이야, 패션이야. 잘생겼잖아. 좋았어. 얘 갔니, 집에? 간 거니, 결국? 통발 봐야 되겠다, 통발. 항상 기대되는 시간이야. 야, 보자, 보자. 아무것도 없어. 자, 그러면 하나는 망쳤고 또 하나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어쩜 이렇게 하나도 없어. 이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넣어볼까? 이야, 이러면 안 되는데 니네. 다시 기대를 가지고. 이거 지금 약간 이거 조금 비상이야. 딱 우리, 우리는 프로 통발로잖아. 아, 여기. 이야. 여기 왠지 감이 좋은데? 아, 여기 좋아. 여기 좋을 것 같다, 진짜. 아, 여기는 낚시도 좋겠는데? 그렇지? 이야, 이게 유해진 죽지 않았네. 그럼 뭐, 간만 있어. 잡지는 못하고. 나의 이 창구. 이야, 웃겨. 됐어. 선생님, 잔치국수 준비하신 거예요? 어? 잔치국수 준비하신 거예요? 어. 이따가 부침개 할 때 위에다 올려놓게. 아, 부침개에서 맛있군요? 아, 부침개. 넣고. 일단, 우리는. 저거나 쌈 짜고. 거북선이야? 거북선, 쌈치 뭐. 삶아 놓고. 왜? 어디 갔다 갔어? 나 한 바퀴 돌고 왔지. 아니, 꼭 그. 그 요일을 할 때 꼭 거기 쓰고 해야 돼? 어? 아, 진짜. 왜? 눈부셔? 우와, 해 뜬다, 이제. 어? 해 떠요, 선배님. 으흐! 오늘 날이 좋아지네? 네. 젠장. 아니, 날이 좋아져. 왜? 좋아지면 안 돼? 낚시해야 되잖아. 어. 곧 비 올 거야. 어? 곧 비 온대. 오! 번개 쳤어. 오! 어우, 추워. 어우, 추워. 와, 날씨 너무 좋아졌다, 갑자기. 와, 날씨 좋으니까 그냥. 그냥 막 붙네, 불. 그래? 네. 어, 좋아. 어잉.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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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 후준아 네 빨리 삶아야 돼 거북선이야 하나, 둘 다 했어 이제 거북선만 삶아야 해 끝 해외 가득 열린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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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거북손 네 아까 저 따온 거예요? 네. 던져놨잖아? 안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어.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잡히는 대로 갖고 오면 돼. 우리 먹을 거 많아. 어, 그래? 엄청 많아. 아, 아까 저 거북선? 그럼, 다 많아. 그래도 오늘 밤에는 물고기 한 번 먹어야죠. 그래서 부에노스 아이레스 남부식 이 생선튀김을... 잠깐만, 이거 불 댕기네. 차라리 이거를 이거 하자. 오, 좋네. 잠깐만. 잠깐만. 저 야채는 뭐예요? 볶은 다음에 넣게. 잔치국수. 아, 같이 그냥 국물에 넣는 게 아니에요? 원래 볶아서 넣어, 잔치국수에. 아, 이게 슬로바케아식이 이거구나. 남부식이야, 이게. 저 복부식은 그냥 하지, 생으로. 살짝만 볶아서. 됐어. 한 번 냈고. 커피 한 잔 타 드릴까요? 좋지. 아, 근데 금방 배고프네? 한 시네, 한 시. 응. 뭐 해? 커피야. 어, 커피. 쟨 전공 살리는구나. 어? 뭐야? 나이스. 얼음 있어? 얼음이 없어? 근데 시원, 시원해. 어때요? 마고 싶어. 커피. 아, 좋아? 어, 너무 좋다. 아, 좋아. 아, 좋아.